우승자에게는 저희 아까 영상에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댄스 자금이라고 친구들에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친구들은 어느 정도 원하는 거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상금과 그리고 이제 춤은 사실 미국이 제일 잘 돼 있어서 그런 시스템이 그래서 우승한 팀 전체를 미국으로 이제 연수를 댄스 아카데미, 좋은 아카데미에 연수를 보내줄 지금 계획이 있구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구성은 저희가 팀별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전국에서 저희가 3,112명 중에 이제 춤을 잘 추는 친구들을 58명을 저희가 저희가 골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와서 각자의 무대를 다 하고 이 코치님들의 팀으로 저희가 이제 7명씩 한 코치님당 7명씩 저희가 배정이 돼서 그 팀 간의 대결이구요 진 팀에서는 이제 탈락자가 발생하는 건데 그건 이제 방송 구성이라서 예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고 방송으로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과정이 지금 지금 녹화를 저희가 총 5번의 녹화가 있는데 지금 2번의 녹화가 끝났어요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예 사실 10대 댄스 배틀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예